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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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고뇽오빵입니다. 오늘 먹어본 음식은 핑크테이블에서 한우 소머리국밥을 보내주셨습니다. 머리고기가 한우로 되어있고 가마솥으로 사골을 푹 어머니께서 오늘 갓담근 겉절이 갓담근 파김치 부추, 천연고추, 국수사리 시장에서 사온 오이고추 보양식으로 또 오늘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양식 챙겨드시고 남은 여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또 감사히 맛깔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가 싫어합니다. 초고기를 어... 황소한 보냅이 맛잉 너무 두드먼 국수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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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고 고거 형 아 너무 이런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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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cual 쭛쭛 쭛쭛 Away 너무 맛있어 아.. 아.. 아 맞다 여자친구가 부추 그만 먹으라고 했는데 역시 김치만한 안주는 없지 여러분들도 보양식 챙겨드시고 남은 여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